이게 뭐야? 아니, 뭐야? 이런 게 떨어져 있네? 무슨 호직인데? 이게 왜 이런 거지? 혹시요? 아니, 뭔데요? 뭐? 아니, 몰라! 동서, 저기, 천압 사가지고 갔던 호직이잖아, 이게! 아, 저기, 복귀를 막 하다는데? 응? 아, 왜 노래야? 아니요! 몰라, 난 금방 살았는데 아, 다리 안 아파? 새댁이 갖다 놓은 거 아닐까? 자기 집에 끼어졌다고 오다가 남겨서 물어봤는데, 아닌데 그럼 누구야? 그 놈들 아닐까?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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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길 알고 글쎄 아, 누구지? 아, 세대한테 가서 물어봐요 우리 셋이 왔는데, 어? 우리 둘이 아니면 세대밖에 더 있어? 먹을 게 없어? 내가 먹을 게 없어? 내가 먹을 게 없어? 그냥 먹을 게 없어? 나는 그래서, 자, 집에서 양념 앞에다가